새가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십니까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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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리언니 매직 보더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도 시작해볼까요?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 그림 너무 귀여워요 캐리언니까지 있어요 곰돌이 강아지 별가사리 고양이 캐리언니 이렇게 있고요 지우개하고 펜 들어있어요 펜펜 설명서 모르면 설명서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매직보드가 그렸습니다 매직보드 그럼 지금도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그전에 꼭회야 어디있는지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꼭회야 나오려 안녕 안녕 나는 꼭회야 여기 네 사진이 있거든 어 그러네 응 내가 너를 그려줄까 예쁘게 어 그래 좋아 너는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내가 핑크색으로 계속 그려줄까? 넌 파란색도 좋아해 그럼 노란색도 있는데 노란색도 해줄까? 어 날 예쁘게 그려줘 알겠어 그럼 내가 얼른 해줄게 여러분도 한번 해서 보여줄게요 내 친구 고르마 개리 안녕 깨끗해 오자 그럼 한번 뒤에 이거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아 여긴가 나부터 그려줘야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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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그려줘야지 그치 내가 깜빡했다 깜빡깜빡 여기다가 끼고 끼고 여기 끼고 끼고 오 테이 잘하는데 자 먼저 내가 저는 핑크색 부터 머리띠 색칠해줄게 아 내가 실망하면 아니 내가 내가 망치면 내가 이걸로 진짜 지워줄게 잘 못 그릴 것 같은데 처음 망쳐도 괜찮아 테이야 처음인데 처음이니까 망쳐도 괜찮아 그거를 열심히 그려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진짜 할게요 여러분 진짜 그렸어 이렇게 어 삐뚤어졌다 지워줄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미안 내가 너의 길을 그렇게 그렸어 미안 미안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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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도 예쁘지 응 내가 좀 처음이라서 미안 눈 눈 끝난 건가 빠밤 어때요 태일 그럼 잘 그렸어 우와 태일 응 너무 잘 그렸다 히히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먼저 불이 키고 이제 불이 끄면은 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약간 보이는 거야 어 그럼 내가 얼른 불 꺼주세요 그럼 내가 얼른 불 꺼주세요 할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불 꺼주세요 뿜뿜뿜뿜뿜 우와 예쁘지 예쁘지 태일 얼굴 보이나요 꽃게 얼굴 보이나요 태일야 너무 예쁘게 잘 그렸다 태일아 너무 예쁘게 잘 그렸다 얘만 보인데 우리 얼굴은 안 보이네 어 어떡해 잠깐 색깔로 눈다 뿜뿜뿜뿜뿜 우와 신기하다 진짜 얘가 자동을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내가 그냥 눌러보면 이렇게 된다 네가 눌러봐 그래 꾹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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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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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주는 핑크색 빨간색으로 됐어 안 보여 여기 여기 봐봐 안 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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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예쁘다 꾹꾹꾹꾹꾹꾹꾹 무서워 다른 색깔로 바꿔줘 그래서 뿜 오 연두색 멜론 색깔 멜론 색깔 멜론 색깔이다 그럼 불 켜주세요 오 아침이 밝았다 하하하 방에서 이거 불 끄고 하면은 오 완전 그게 이렇게 반지 아까처럼 될 것 같아 오 이렇게 밤에 나지 너무 재밌겠다 응 밖에 가서 놀면은 좀 불이 터졌으니까 우리 여기서 불 꺼달라고 하면 불 꺼줄걸 오늘은 오늘은 켈르와 자동관 친구들의 뭐였죠? 아 맞아 매직 보드를 가지고 놀아봤어요 여러분들 재밌었죠? 그러면 다음에 더 또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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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